오가노이드라는 용어는 오간이라고 하는 장기를 뜻하는 단어와 오이드라고 하는 유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전미사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하자면 장기 유사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최초로 오가노이드 모델이 보고된 이후로 한 15년 정도 되는 시간이 흘렸고요. 그 15년 동안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현재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기는 오가노이드로 제작할 수 있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완성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험실에서 만드는 오가노이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한데요. 크게는 두 가지 소스로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상체줄기 세포를 조직으로부터 꺼내서 분리한 다음에 적당한 환경, 특히 3차원 배양이라고 하는 환경에 넣어주게 되면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리자는 또 하나의 소스는 전분화는 줄기 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역분화 줄기 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이용해서 전분화는 줄기 세포를 만들고 그 전분화는 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를 인공장기 수준으로 만들 수만 있게 된다면 우리가 이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식체로 사용해서 재생치료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재생치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것이 궁금한 요즘 과학뉴스, 요즘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껏 강주환입니다. 2013년 영국의 런던 박물관은 인공지능과 인공장기, 로봇의 발다리를 가진 인조인간 렉스를 만들어 공개했는데요. 인공 심장으로 혈액을 체내에 공급하고 인공 비장을 통해 노폐물을 걸러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물건을 짚거나 암벽을 오르는 등 당시에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모여 상상으로만 꿈꾸던 사이보그를 구현한 것인데요. 이 렉스에 들어간 인공장기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인공장기가 신체 장기를 모사한 기계장치였다면 최근에는 세포배양을 통해 만든 살아있는 인공장기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오가노이드를 소개해 주실 오늘의 전문가 분은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권호만 선임 연구원님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또 저희가 외부 전문가님이 오시게 되면 공식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박사님께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시청자분들께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호만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오프닝에서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오가노이드를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아마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오가노이드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가노이드라는 용어는 오간이라고 하는 장기를 뜻하는 단어와 오이드라고 하는 유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전미사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합쳐서 말하면 장기와 유사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하자면 장기 유사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양한 장기 유사체 중에서 사람의 장과 유사한 장오가노이드를 실험실 배양 접시에서 만드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 선배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는 장뿐만 아니라 뇌, 간, 심장, 심장, 폐, 피부 등 정말 다양한 오가노이드를 연구원 내에서 만들고 배양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예시로 장, 뇌, 심장 같은 다양한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신체 장기의 대부분을 오가노이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신기하고 또 그런 점이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이렇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오가노이드는 어떻게 시작했고 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기 전에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 도구로 크게 두 종류의 도구를 과학자들이 사용해 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올가니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물 또는 미생물을 모델로 쓰는 실험법이 있었고요. 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생명체는 성장을 하고 분열을 해서 자손을 만들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유전자가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생명현상에 관련하는 현상들을 나타내는 모델로서 동물이나 미생물들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가장 단순하게는 이콜라이라고 하는 대장균, 미생물, 단세포 동물이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사용하기도 했고요. 효모라고 하는 이스트 모델을 쓰기도 하고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물 모델도 사용했고 그러한 모델 생명체들을 전통적으로 올해 실험 모델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모델들은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은 사람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하고 종간 차이가 있어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사람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을 직접 연구 모델로 써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람 자체는 윤리적인 문제에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생명체,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을 가장 작은 단위로 부수고 부수고 부수다 보면 세포라고 하는 단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연구 모델로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실험 기법으로 차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유래된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실제 사람과 동일한 유전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동일한 정보가 나타나서 발현이 되어서 표현형을 보일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실에서 모델 생명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포모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쪼개고 쪼개다 보면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직이나 장기 같은 더 복잡한 구조가 이루고 있는 생명현상은 잘 모사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터랙션을 하면서 서로 생명현상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세포는 보통 단일화된 세포 한 종으로 구성된 모델이 많고 대부분은 그마저도 이모탈라이제이션을 해서 암화시켜 놓습니다. 정상이 아니라 죽지 않고 배양제품에서 계속 기르기 위해서 암화시켜 놓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정상세포의 표현형을 나타내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또 브릴치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그러한 브릴치로 더 복잡하고 더 종교한 모델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오늘날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가노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오가노이드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다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가노이드는 2008년도에 최초로 보고되었고 네덜란드 휴브렛 연구소에 있는 한스 클레버스 박사님 연구팀에서 성체 줄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장오가노이드를 세계 최초로 보고하여서 네이처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학술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해. 정확하게는 같은 해인데요. 일본 리켄 연구소에 있는 요시키 사사이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 연구팀에서 전문화는 줄기 세포라고 하는 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막막 유사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오른날에는 막막 오가노이드를 처음으로 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막막과 모양과 구조가 이제 비슷하고 기능도 비슷한 오가노이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최초로 오가노이드 모델이 보고된 이후로 한 15년 정도 되는 시간이 흘렸고요. 그 15년 동안 이제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현재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기는 오가노이드로 제작할 수 있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완성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와 이제 정말 SF 영화에서나 봤던 일들이 진짜 현실로 일어나는구나. 약간 이렇게 감탄을 좀 금치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모델 생명체나 세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오가노이드가 제작이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실험실에서 만드는 오가노이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만들어지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방법은 앞서서 아주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는 두 가지 소스로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체 줄기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장기 곳곳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체 줄기 세포는 예를 들어서 장의 성체 줄기 세포는 장만 만들고 간에 있는 성체 줄기 세포는 간만 만들고 이렇게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세포들이거든요. 이 성체 줄기 세포를 이제 조직으로부터 꺼내서 분리한 다음에 적당한 환경, 특히 이제 3차원 배양이라고 하는 환경에 넣어주게 되면 3차원 배양 환경 속에서 성체 줄기 세포들이 점점점점 특이한 형태를 가진 세포 집합제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부르고 성체 줄기 세포에서는 줄기 세포를 3차원 환경에 배양함으로써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오가노이드를 만들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성체 줄기 세포에서 이제 오가노이드를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가노이드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다 자란 오가노이드를 다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단일 세포나 또는 몇 개의 세포 덩어리로 분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분리된 세포들을 다시 3차원 환경에 넣어서 우리가 계대배양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분리된 세포들이 빠르게 증식하면서 또 복제된 오가노이드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오가노이드를 많이 대량으로 분릴 수 있어서 다양한 실험에 이제 사용할 수 있어서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실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는 또 하나의 소스는 전분화능 줄기 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전분화능 줄기 세포요? 네. 그래서 전분화능 줄기 세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테니까 우선 전분화능 줄기 세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분화능 줄기 세포는 이름에 그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전분화능이라고 하는 게 전이 이제 완전히 모든 온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분화능이니까 분화를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진 줄기 세포를 저희가 전분화능 줄기 세포라고 하고요. 이러한 세포들이 자연적으로는 언제 발달하냐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어서 수정체를 만들고 나면 분열을 막 하면서 처음에 배아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때 배아를 만들 때 이제 특정한 세포 덩어리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세포 덩어리로부터 우리 몸 전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세포를 꺼내서 분리한 것을 배아줄기 세포라 부르고 배아줄기 세포는 저희가 현재 배양할 수 있는 전분화능 줄기 세포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아줄기 세포 또는 전분화능 줄기 세포를 쓰면 이론적으로 원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를 시킬 수 있는데요. 문제는 배아줄기 세포가 아주 좋은 원천이긴 하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가만히 두면 생명체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꺼내서 깨트려서 실험 도구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명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가급적이면 배아를 파괴하지 않고 전분화능 줄기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이제 2000년대 초반 당대에 많은 과학자들이 가진 관심사 연구 분야였고요. 이제는 이미 그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데 개발이 됐군요. 저희가 적당한 환경을 조성해주면 이 세포, 체세포들이 전부 전분화는 줄기 세포로 돌아가더라. 세포를 리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이제 리셋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리셋할 수 있는 역분할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게 신야 야만학과 교수님이어서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역분화 줄기 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이용해서 전분화는 줄기 세포를 만들고 그 전분화는 줄기 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분화는 줄기 세포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원천 세포고 따라서 원하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면 전분화는 줄기 세포가 그 경로를 따라서 원하는 세포로 분화가 되게 되어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는 장오가노이드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요. 장은 배하에서 외배협, 중배협, 내배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배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내배협에서는 저희가 노달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 알아들을 수 있는데 하시지 않은 분은 대기 어려울 거라서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 노달이라고 하는 신호를 탁 켜주면 내배협으로 가게 되고요. 그 내배협으로 간 세포에다가 저희가 성장인자 중에 아주 중요한 윈트라고 하는 성장인자와 FGF라고 하는 성장인자를 주게 되면 이 녀석들이 장의 말단 부위로 점점 분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박사님을 섭외를 하고 나서 녹색창에 박사님의 이름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사 하나를 확인을 했는데 장오가노이드를 대량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하셨다. 이렇게 최근 기사가 뜨더라고요. 기존에는 이런 대량 배양하는 기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건지 직접 개발을 하신 연구자분이시니까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오가노이드는 전문화는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장오가노이드고요. 실제로 태아의 장을 잘 모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 시스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배양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저희가 마트리젤이라고 하는 젤리 같은 특징을 가진 세포 지지체가 있는데 그 지지체에 넣어서 오가노이드를 3차원 배양을 해야 되고 개대배양을 해서 오가노이드를 분릴 때 다시 젤에서부터 꺼낸 다음에 저희가 수술용 칼 같은 걸로 잘라서 조각을 나눈 다음에 개대배양을 하게 되는 기술적으로는 그런 실험법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사실은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소요가 되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좀 둔하고 손도 둔하고 조금 게으르기도 해서 저 같은 과학자들한테는 그런 과정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더라고요. 현미경 같은 걸로 보면서 메스로 잘라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나 보군요. 실제로는 저희가 해부형 현미경을 보면서 오가노이드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줘요. 성체 줄기세포는 그냥 제가 깨서 할 수 있는데 전문화는 줄기세포가노이드는 그렇지 않고 수술용 칼 이렇게 잘라서 배양을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좀 있군요. 전문화는 줄기세포가노이드는 모양 이런 것들이 저희가 컨트롤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가노이드마다 약간 조성이 달라서 기능이 조금씩 달라서 실험반에 오차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자연오차가 생기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험자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서 이걸 좀 쉽고 오차가 적은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좀 막막해 했었어요. 그래서 해결법도 보이지 않고 딱히 좋은 생활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당시에 제가 이 연구 이런 고민을 처음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운이 좋게도 독일의 하이델베리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국제 오가노이드 심포지엄이 열려 있었고 그때 제가 연구원에 있는 박사님의 지원 연구원의 지원을 통해서 참석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들뜬 마음을 가지고 심포지엄을 참석했고요. 왜냐하면 심포지엄에 한스 클레버스라고 하는 오가노이드를 처음 개발하신 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분이군요.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오가노이드를 연구하는 굉장히 많은 저에게는 빅스타인 분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박사님께는 연예인 같으신 분들이 저한테는 그분들이 이제 빅스타, 락스타 같은 분들이죠. 세계 최고 그룹에 속해 있는 연구자들 그리고 저희가 락스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최근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터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것들을 쭉 둘러보게 되니까 저희가 그 연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가 해결하고 싶었던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같은 거를 포착을 하게 되었어요. 영감을 받으셨군요. 네.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학회에서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이제 되게 가슴이 두근두근했고요. 심포지엄이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귀국해서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가 가능한 일인지 검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돌아오자마자 이제 수행을 했고요. 정말 놀랍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실험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서 얻어내셨군요. 네.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보고 그때 엄청 기뻐했었던 게 아쉽게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3천 오가노이드를 2차원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네. 2차원으로 변형시켜서 아주 빠르고 그다음에 대량으로 분리해서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2차원에서 배양할 수 있게 되면 이제 3차원에서 젤리 안에서의 자그만한 세포로 들어가 있어서 공간적으로 조금 작은 상태에서 세포가 오가노이드를 조금만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2차원에서 펼쳐서 기를 수 있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빠르고 대량으로 기르기가 쉽게 되고 또 2차원에는 그냥 단순하게 바닥에서 떼서 분리한 다음에 다시 그냥 넣어주면 돼서 돔 같은 걸 만들 필요도 없고 자그마한 이런 젤리 안에 넣을 필요도 없어서 아주 빠르게 개대가 가능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쉽게 대량 배양이 가능해서 쉽고 빠르게 오가노이드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네. 학회에서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했다는 박사님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제 연구 분야에 대한 굉장한 애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고 또 이런 애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도 성공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박사님께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가노이드라는 연구 분야에서 일하시는 연구자로서 박사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자연과학자이고 자연과학자 중에서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생명과학자다 보니까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좀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걸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특히 자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저는 생명과학자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생명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오가노이드 또는 생명현상을 더 잘 모사할 수 있는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인 오가노이드는 실제 사람의 장기와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동일한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게 궁극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걸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인공장기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가노이드를 인공장기 수준으로 만들 수만 있게 된다면 인간의 생명현상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보사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생명현상을 더 정밀하게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가 우리 몸에 사용하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약물들을 효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몸에 독성은 없는지를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약물을 개발할 수 있고요. 또는 이 오가노이드나 인공장기를 실제로 우리가 이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식체로 사용해서 재생치료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재생치료자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아직 활동하는 동안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것들을 최대한 잘 해보려고 최대한 잘 노력해서 실제 장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 자연이 하는 일에 최대한 가깝게 가보려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모습 그대로 자연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가노이드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을 대체하고 개발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켜줄 뿐만 아니라 재생치료와 개인 맞춤형 치료에도 활용 가능해 제약산업과 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 3mm에 불과한 작은 미니어처 장기가 바꿀 미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지 않을까 싶네요. 짧은 시간 동안 오가노이드의 역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점만 훑어주신 권호만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요즘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과학뉴스로 만나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